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체 급식의 유형에 대해서 할게요, 오늘은. 단체 급식의 유형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단체 급식이라는 커다란 제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급식 대상별로 제가 분류를 했었어요. 대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 아니면 병원 급식. 근데 이번 시간에는 급식 체계에 따라서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단체 급식이란 커다란 덩어리를 제가 분류를 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거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급식 체계에 따라 나누는 건 뭐냐면 급식 체계라는 건 뭐냐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급식 체계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체계에 따라 나눈다는 급식 체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체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전화를 해서 시켜서 먹어요. 이거하고 내가 옆에 마트에 가서 춘장부터 감자 양밥까지 다 사와서 만들어서 먹어요. 이거는 분명히 과정이 둘이 다르지만 결국 짜장면을 내가 먹는다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급식이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일단 해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마시고 교재를 보지 마시고 저랑 여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책을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어느 정도 이해를 완전히 100%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교재를 볼게요.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급식체계는 뭐냐면 전통식이에요. 전통식이라는 건 뭐냐면 교재에 다 있어요. 어차피 전통식이라는 거는 홀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요. 주방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식당은 어떻게 구성이 돼? 홀이 있어요. 사람들이 식사하는 공간이 있죠. 식사를 만드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홀하고 주방이 둘 다 있으면 전통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만큼은 주방, 이만큼은 홀이에요. 이건 전통식 급식체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홀에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통식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딴 건 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거는 전통식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2번하고 3번은 4번은 뭐냐? 우리나라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단체 급식은 거의 다 전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식은 이해하셨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 공급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만 있는데 중앙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에서 센트럴 키친, 우리가 CK라고 불리는 센트럴 키친에서 중앙 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A 공장이 있어. 여기는 400식을 먹어요. 한 끼에. 그러면 B 공장이 있어. 여기는 300기를 먹어요. C 공장이 있어. 여기는 200기를 먹어요. D 공장이 있어. 여기는 100기를 먹어요. 그러면 1000기를 한 군데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400기 배달하고 300기, 200기, 100기를 배달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만들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사들도 여기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조리사, 조리원들도 여기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 공급식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여주셨을 거냐면 중고등학교인데 케이터링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벌크로 이렇게 갔다가 교실에다 갖다 놓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벌크로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배식만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게 중앙 공급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리 저장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리를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먹는 방식이에요. 조리해놨다가 저장해놓은 방식이 뭐냐면 오늘 조리를 해. 지금 미역국을 내가 조리를 해요. 500인분을 조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해? 단순히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마 못 가잖아요. 급속 냉동을 해요. 여러분들의 편의점 같은 데가 보면 떡볶이라든가 만두 같은 거 이렇게 꽁꽁 무슨 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꽁꽁 얼려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놨다가 녹여서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리 저장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실 때 막 글자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공급한다, 조리를 했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해가 뭐냐면 쿡칠이에요. 여러분들 기내, 비행기 타시면 꽁꽁 얼려놨던 거 먹기 직전에 전자레에서 급하게 돌려서 줘요. 그게 꽁꽁 얼려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데운 것보다 냉동을 해놨던 거 돌리는 게 훨씬 뜨겁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그게 기내식의 가장적인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식이 있어요. 우리 편의점 할 때 편의식 있죠? 그게 조합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합.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간편식품 다 만들어진 걸 사와. 이거는 분명히 이거하고 틀려요. 음식을 어디서 배달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걸 사와서 반조리 된 거를 그냥 조합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녁에 카레밥이 나갈 거야. 카레덮밥이 나갈 거야. 그럼 내가 3분 카레를 사와. 햇반을 사와.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조합만 해서 주는 거 그것이 카레덮밥. 그러면 아야겠다. título.